렛츠고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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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이! 렛츠고! 쉭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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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! 쉭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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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온! 자 날치 에브리바이! 쉭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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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! 쉭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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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온! 자 한 번 더 에브리바이! 에브리바이! 말로만 사람 뻔꾸기만 늘어가 무리야 인생이 수리야 나에게는 관제하고 남에게는 막대하고 이 카드로 저 카드 맞고 일 걸렸다 하고 사고 괜찮아 나니까 한 알맹이면 너를 깨달아 버리는 나니까 손발 다 써도 정답은 빼부라봐 대박나도 존 빠져도 돌리는 대로 사니까 아닌 걸 보고 아니라고 하니까 소리 질러! 자! 사랑이다 나 알아서 귀여워 아니면 싫어 알았으면 뛰어 그래 내가 원래 그래 그래 너 뭐 어쩔을래 어쩔을래 나 이런 사람을 야 야 박거리 어디서라 돈거리 얼마서라 돈거리 야 십자탱 영봉이 내 명함이고 차가 내 조남이고 진기 내 성함이고 참 유감이고 귀찮아 나니까 하늘 배우면 저를 깨달아 버린다니까 손발 다 써도 하늘 배우면 대박나도 존 빠져도 돌리는 대로 사니까 아닌 걸 보고 아니라고 하니깐 나 이런 사람이야 알아서 귀여워 아니면 쉬워 없으면 뛰어 그래 내가 원래 그래 그래 어쩔래 나 이런 사람이야 아 아 아 오케이 쉐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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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한 번 더 에브리바디 포켓 보자 디어싸다 포켓 보자 예시 자 계속해서 둘 준비됐나요 준비됐나요 다시 한 번 시작할까요 시작할게요 이제 하나 둘 자 놀자